조용하시고 두 분의 전쟁 목소리가 되기 위해 대상의 목소리가 한 분의 전쟁 batch 모두 한번 나도 한번 해 나도 한번 해 누구나 한번 해 나는 이렇게 해 나도 한번 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곧잘을 수업하게 자꾸만을 조금만을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마스틱으로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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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나도 왜 감사합니다 나도 왜 누구고나 누구보다 금방 안다 가는 이세 바람 같은 시간이면 넌 둘이 안고 싶을 하루만 하루만 서로 숨이 많이 잘한다 아무리 믿음이 나 남겠지만 오래도 남겠지만 어차피 한 번 나가는 어쩔 수 없는 소통이 나는 소통이 나는 소통이 나는 소통이 나는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 돼 좋지? 이러면서 가자 미안이야 알았겠지만 무래도 알았겠지만 어깨 피는 내 맘을 좀 줄었다 맞을게 이 척은 나한테 이 척은 나한테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맞을게 맞을게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려줄이 이 멘에 이 멘에 10분 자, 신뢰에 뽀뽀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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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. 자, 신뢰에 뽀뽀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신뢰에 뽀뽀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논발이 뽀뽀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리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